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만매 입니다. 오늘은 저희 밭에 와서 다육노지에다가 영양제 물을 담궈서 세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영양제 물을 섞어서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영양도 만점. 이렇게 담궜다가 이렇게 해서 건져놔요.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딱 건져서 이렇게 놓습니다. 물은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미생물 천 대 일로 섞으셔서 이렇게 물도 줄 겸 영양도 줄 겸 해서 이렇게 물에 담궜다가 빼냅니다. 이렇게 엄청 아이들이 성장도 잘하고요. 아주 싱싱하고 건강해집니다. 너무너무 이쁘고요. 와 이거는 지금 용어리인데 지금 물이 엄청 이쁘게 들었죠. 이것도 이 코지를 제가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저희 밭 농장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Your 재미로 또 다육식으로 키우고 있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합식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날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물에다 한번 담궜다가 이렇게 그냥 빼줍니다. 덴트라 잼인데 요거 물에다가 한번 담갔다가 엄청 이쁩니다 이렇게 이거는 용월 용월입니다 용월 이렇게 해류였어 엄청 잘 컸습니다 이렇게 와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 가지고 일을 못 했다고 하니 요새 본격적으로 하려니까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 또 아이들도 이쁘니 이쁘지니까 이렇게 안에서 프리티도 이렇게 한번 딱 담궜다가 건져줍니다 요것도 프리티 입니다 짜잔 살짝만 담궜다가 이거는 뿌리만 이렇게 이거는 손을 닫아도 괜찮아요 약이 아니라 저는 미생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아홉 판 정도 미생물 담궜다가 꺼내서 이렇게 아이들이 엄청 이뻐진 모습을 봅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날씨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어 여기 지금 밭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